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컵 축구라던가 올림픽이 다가오면 국민들 모두가 설레이고 기다려집니다만 내년에 있을 도끼올림픽은 그다지 설레이는 불의가 없는 듯합니다 어쩌면 일본 도끼올림픽위원회가 방사능 검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에서도 경기를 개최하려 하고 있고 옥일기까지 등장시키려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은 옥일기가 다양하게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고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옥일기는 2차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동화 전쟁에서 수많은 아시안들의 생명을 짓밟은 한마디로 전범기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왜곡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버젓이 올림픽 응원기로 사용한다니까 뻔뻔한 놀라움에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올림픽은 스포츠 제전입니다 지구촌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은 어떠한 정치적 이념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올림픽의 순수한 평화 축제를 훼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100권 국가를 꿈꾸려는 듯 뭔가 착각을 해도 큰 착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참다못한 한국 정부가 우길기를 올림픽에 등장시킬 수 없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IOC 올림픽 의원위에 강력히 항의하고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다행히도 중국도 한국을 따라서 발끈하고 나서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무슨 일인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국의 이익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의 이런 불의와 왜곡을 보고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마저 듭니다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평화의 축제라고 했는데 정의를 외면하고 평화를 외면하는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올림픽이 말하는 정신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도쿄올림픽 우길기 입장 반대가 이루어지면서 중국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반대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백악관에다가 우길기 금지 청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김원웅 광복회장이 뉴욕을 방문해서 이번 주 7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를 방문해서 도쿄올림픽 우길기 사용을 반대하는 3보 1배 시위를 벌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의와 역사를 알리기 위한 한국인들의 뜨거운 행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일본군이 우길기를 희난이며 수많은 생명을 빼앗은 대동화 전쟁의 역사를 세계 만방에 알리는 일일 것이고 또 하나는 올림픽이 진정한 평화의 축제가 되기를 여문하는 일일 것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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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